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20년 4.15 총선 이후부터 법원에 보전신청이 떨어질 때까지 선거를 관리했던 사람들 가운데 소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아마도 당사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너무나 대단하고 경악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짐작조차 하기가 힘든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지난 6월 28일 인천연수구월 재검표 과정에서 배춘잎 투표지가 출연하고 그 밖의 인쇄된 위조 투표지가 다수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선거 사건의 전모를 밝힐 의지나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국가의 기강을 뒤흔들 정도로 엄청난 대형범죄가 일어났지만 범죄를 수사할 공적기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비극이자 희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사건의 실제 진실에 대한 여러가지 정황이나 정거물과 같은 단서들을 모아서 추론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거듭 밝혀두는 것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사실이란 것은 수사기관이 밝히고 재판 과정에서 확정돼야 사실로서의 그런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정황, 정거, 정언 등을 총동원해서 합리적 의심에 바탕을 둔 일종의 추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시나리오다 이렇게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선거 결과에 관한 선거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아마도 선관위 관계자들은 당락 결정과 4.15 총선 여당 압승을 뒷받침해주는 선거 데이터의 발표로 모든 것은 다 끝났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은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처럼 여권의 압승 발표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낙담하고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일종의 선거 통계 시스템을 가가지고 엑셀을 이용해서 선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런 분석 작업이 마치 덜력에 그런 불이 번져가는 것처럼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루가 채 되지 않아서 선거 결과가 이상하다 선거 데이터가 이상하다 이런 의혹이 정말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게 됐습니다. 선거를 관리했던 관계자들은 초반에는 사람들의 이 같은 의구심과 의심이 쉽게 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선거 부정 의혹이 가파르게 그렇게 확산되면서 아마 선거를 관리했던 관계자들의 고민이 매일매일 깊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당시 그들이 가졌던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은 1년 전인 2020년 4월 15일의 일만이 아니고 아마 재검표 이후에도 그 같은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6월 28일 재검표가 끝난 지금도 꼭 같은 그런 아마 심적인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4.15 총선이 마무리되었을 때 선거를 관리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부 관계자들이 잘 알고 있었던 아주 특별하고 아주 기이하고 아주 회계망칙한 그런 사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화면에 가득 채워서 여러분들이 소개해야 될 만큼 중요한 아주 기이하고 아주 회계망칙한 그런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 공식적인 선거 통계 수치와 투표가 끝난 다음에 봉인 상태에 들어 있는 실물 투표지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밖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거 발표한 선거 통계하고 실물 투표지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 통계 수치와 4.15 총선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면서 스캔으로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계와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일치해야 선거에 문제가 없었음을 검증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거를 관리하는 관계자들은 투표함을 그대로 법원의 요청에 따라서 정거 보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표가 끝난 그 투표함 자체를 원래대로라면 법원의 정거 보전 신청에 제출해야 되지만 그거를 그대로 제출할 수 없는 말 못하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해설을 더하면 만약 4.15 총선의 선거 무결성에 문제가 전혀 없었다. 공정한 선거 또 정직한 선거가 치러졌다면 선관위 발표의 통계 수치와 실물 투표 수와 그 다음에 4.15 총선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이 세 가지가 다 일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지 않은 선거 무결성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4.15 총선이었다면 선관위 발표의 공식적인 선거 통계 수치와 투표함에 들어있는 실물 투표 수와 그리고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파일의 원본이 서로서로 다를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수정자금이나 투표함에 대해서 보정자금이나 교정자금이나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법원에 정거보전 신청에 따라서 투표함을 법원에 제공하게 되면 재금표 과정에서 엄청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일이란 것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하고 6월 28일 날 재금표 과정에서 투표함을 깠을 때 실제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기막힌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관위 발표와 투표함의 표수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희한하고 위험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무척 높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그 투표함에 대해서 뭔가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4.15 총선 이후부터 시작해서 법원에 정거보전 신청이 떨어질 때까지 그 사이에 일어났던 선거를 관리한 관계자들의 고민이자 걱정이자 불안이자 그리고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결국 여러 과정에 그러니까 개표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여러 과정에서 크고 작은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4.15 총선이 마무리된 직후에 선관위 발표의 통계자료와 투표함 속에 실제로 들어있는 실물투표지 숫자와 그리고 바로 4월 15일 날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며 생성된 스캔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일치하지 않게 된 겁니다. 어떤 조작이 있었는가는 앞으로 별도로 정리해서 별도의 방송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선거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김미영 원장도 저의 문제인식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 원장의 주장입니다.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수치 발표 이후에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져 나왔고 미리 준비해서 맞추어뒀던 표수와 통계수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부터 법원 보전신청까지의 시간 동안 통계수치와 실제 투표함의 표수를 정확히 맞추는 작업을 진행했을 것이다. 이때는 많은 표가 필요하진 않지만 정밀하게 맞춰야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단계의 전거인멸에 해당한다. 이것이 핵심이고 그래서 뒷처리 작업에서 정거가 드러났다고 보고 있을 것이다. 선거 이후부터 법원의 정거 보전 사이에 표 맞춤 표가리를 위해 들어간 투표지를 찾아내는 것이 이번 재검표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재검표는 가짜 투표지를 세는 그런 재검표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말씀드린 표 맞춤을 위해서 대량으로 투입된 인쇄된 사전투표지라든지 일장기 모양의 당일 투표지들이 발견된 것은 엄청난 수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전투표지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표가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또 당일 투표지에 대해서는 또 좀 작은 부분의 그런 수정 보완 작업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표들은 소각하거나 분쇄해 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새로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대거 투표함으로 채우게 되고 또 일부 당일 투표지도 투표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까지 알려진 바와 달리 당일 투표지에서도 일정 퍼센트 정도를 모든 후보에 골고루 투입한 그런 정황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추론이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맹백히 밝혀져야 될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일 투표지가 투입되는 과정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심하게 찐들려서 마치 일장기 모양의 희한한 기표도장 모양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계자들이 재판부에 제출할 투표지 이미지 파일 4분이라는 것은 바로 새롭게 투표함에 투입된 사전 당일 투표지를 새로 스캔해서 생성된 그야말로 위변조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필사적으로 삭제해 버려야 되거나 또 갖고 있지 않다고 오리발을 내거나 아니면 또 모처에 언닉해야 될 것이 바로 4.15 총선 당시에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면서 스캔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낸 순간 불법의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결국 6월 28일 재건표 대상이 되었던 투표함의 실물 투표지 그리고 사법부에 제출되었던 투표지 이미지 파일 4분이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위변조본으로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5에 생성된 원본은 모두가 수치가 다른 겁니다. 이 수치가 다르던 것이 바로 재건표에서 밝혀졌으면 그것은 큰일이 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4.15 총선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통계 시스템을 통해서 전국의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대해서 발표한 그런 통계의 수치에 맞춰서 실물 투표를 그렇게 맞추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5 총선에서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절대 재판부에 제출할 수 없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제출할 수 없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 정도면 검찰 수사가 시작돼야 하겠죠. 아마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가 시작되게 되면 베테랑들은 삭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오리바를 내미는 그런 선관위 측이 4.15 총선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찾아내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 자신은 물론이고 많은 IT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삭제된 것이 아니라 언익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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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